에이. 에이! 나! 나! 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은 미키! 꽈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저녁도 꽈뜨려야 해 그.. 그 말은.. 쏘입니다! 오케이 아니 형 단냐? 아이고 죽겠어 지금 오늘 메뉴는 뭡니까? 토끼들 같이 한 마리 이렇게 보내셨어 토끼 구이 먹방 완전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별명이 들어보니까 형이 단양 토끼라는 소문이 있던데 토끼? 토끼? 치마 알겠습니다 빨리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후 와후 어우 토끼 다리가 보이네 아 나 이런 것도 징그러워가지고 아이씨 왜요 왜? 아니 머리를 안 잘랐어 아이씨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나 닭머리 이런 것도 못 본다니까 머리 같은 건 난 못해 저거 씻어가지고 가야지 너랑 나는 둘 있는데 니 아니면 아니 난 못한다니까 진짜로 아니 난 머리 있는 건 나는 저거 보면 먹지도 못해 아니 썸네일이.. 아 하지마 그 썸네일 뽑아야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썸네일 뽑아야될 거 아니야? 아니 난 안해 아니 아니 썸네일 뽑아야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안한다니까 아니 아니 잘라와 안달라 아니 영상을 멈춰요 아이 싫어 싫어 아이 싫어 안한다니까 아이 싫어 아이 왜그래요 아니 진짜 안한다고 아이 들고 있으라고요 아니 형은 아프면서 눈을 감으라고요 아니 눈을 감으라고요 그러면 아니 안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안해 아니 눈을 감으라고 아니 눈을 감으면 아니 안해 아니 눈을 감으면 돼 아이씨 안한다니까 아니 들고 봐 봐요 ppo 아니 안한다고 아니 안한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니 장난 안치세요 잘라갖고 오라니까 아니 썸네일 때문에 그런다고 아니 짤라와서 썸네일하네 아니 썸네일 때문에 그런다고요 안해 난 아니 들고만 있으라고 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앞에 보고 눈만 감고 있어 그러면 들고 썸네일 쓴다고 아니 안 먹는다니까 아니 썸네일 쓴다고 아니 안해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라고 아니 아이씨 아니 아니 제대로 잡으라고 해 아니 진짜 빨리 못한다고 아 빨리 오시라고요 아 나 참 가져가 그러지 가져가라고 절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머리를 못 본다니까 내가 머리를 아니 그러니까 머리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를 보라고 아 잘라오라고 잘라오라고 나 제일 싫어하는 거라니까 내가 머리 같은 거 너 갖다 나한테 장난치라는 거 다 알아 어떻게 장난치라 아니 잘라와 가서 주방가서 안 보는 데서 에이 나는 겁쟁이랍니다 하지 말라니까 아 아 진짜 진짜 아니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아니 제일 싫어한다니까 머리 야 거 머리 아니 아니 왜 그러냐고요 아니 내가 뭐 했냐고요 아니 지금 쥐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랑 나한테 죽은 쥐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랑 진짜 갔다 오라고 아니 빨리 갔다 와 아니 왜 그러냐고요 형님 아니 봉지 치우라고 아 진짜 못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보면은 나는 그거 만지지도 못한다고 아니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빨리 가져가 아니 빨리 가져가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짜증나 죽겠어 지금 잠 아니 그러니까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안 해 안 해 아니 그냥 집에 가져가서 먹어 난 지금 못해 난 그거 아니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아니 겁이 많은 게 아니고 난 이렇게 벗겨 놓은 거 이 머리는 못 본다니까 그 보면은 계속 생각이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보여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봉지를 네가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좀 제발 아 아 씨 아니 그러면 토끼를 왜 준비했냐고요 그러면 아니 누가 저렇게 해줄 줄 알았냐고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오시라고요 아니 지금 주머니 봐봐 아니 주머니에 이걸 왜 집어넣냐고요 아니 주머니에 이걸 왜 집어넣어요 아니 그러니까 토끼머리를 주머니에 왜 집어넣냐고요 아니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아니 제발 좀 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로 아니 그냥 하지 말라고 아니 제발 좀 아니 제발 좀 아니 제발 좀 아니 제발 좀 아니 제발 아니 앞에 썸네일 뽑으려고 봉지 치우라고 봉지 치워 아니 나 미치겠네 잘라 왔으면 어떡할래 토끼머리 잘라 아니 근데 머리는 어디 갔다 놨냐고 머리 저 아니 싱크대에 있지 아 까부지마 아니 토끼머리 아니 그러면 자르 저 멀리 가서 끊어봐 멀리 가서 아니 잘라 왔으면 어떡할래요 안 잘라 왔다고 잘라 왔어 잘라도 거기 있다고 아니 잘라 왔으면 잘라도 머리가 거기 있다고 여기 없으면 어떡할래 아니 거기 있어 나 근데 진짜 꿈에 나온다니까 이런 거 보면 아니 나 머리를 못 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어떡할래요 번지점프 탈래요 그러면 안 타 아니 그런데 그럼 확신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잘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토끼머리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토끼머리가 있다면 유튜브를 삭제하겠습니다 키영수TV 유튜브를 이제 됐죠 아니야 넌 네 편집으로 날리면 되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니 내가 싱크대 아니 아니 아이씨 머리는 못 본다고 진짜 아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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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아이씨 잘라왔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 있으시라고요 아니 돌아버리겠다고 내가 돌아버리겠다고 내가 돌아버리겠다고 아니 나 진짜 못 본다니까 아이씨 토끼머리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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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지 말라니까 아이씨 장난 안친다고요 야 나 진짜 꿈에 나온다니까 머리는 나 머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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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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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 놀라더라도 여기서 하라고요 제발 저 놀라는 게 아니고 난 꿈에 나온다고 자 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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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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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잖아요 오이씨 뭐 간이 없구나 없었어 머리가? 잘랐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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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썸네일 하나 뽑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원래 없었어? 아니 내가 잘랐죠 그럼 그거 어디다 갖다 놨어 싱크대 오케이 머리는 잘라서 보냈다고? 오 머리 잘라서 보낸 거야 저거 보니까 진짜죠 아니 몰라 몰라 아니 싱크대 한번 가보자고요 아이 싫어 아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아니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아니 아까 똥그런게 저게 간 아니 몰라 뭐 그 상관없어 아니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게 간 똥 나 이거 그냥 카메라 나보고 나간다 안녕하세요 미키라이튼 조카 야 야 야온이에요 야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 야 흐흐흐흐